여기는 샹하이 푸동 국제공항입니다. 샹하이 공항은 환승할 때도 입국하고 출국을 다시 해야 돼요. 물론 지금도 다시 찾아야 돼요. 혹시 번거로우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? 우리 아트코롱 패스웅, 자켓스 비자. 우리 아트코롱 패스웅. 지금 사신다고만 하는데요. 네,ICS. 우리 아트코롱 패스웅. 네,이거지. 이 아이템,이거지. 싱가포르 Раз,란,란,란. 이건 선생님이 제자입니다. 제가 샹하이 공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은이 스키의 방역도 주장은, 그리고 도시룬. 주문자에 들어오는 중앙이 방역도 주장은. 라운지는 싱가포르 항공원 라운지가 없어서 에어 차이나 라운지를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5분 정도 걸려요?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샤워하려면 보딩패스 맡기고 진동벨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. 보딩타임 때문에 샤워는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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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요. 화장하는 어머니 여기 이렇게 화장대가 숨어있어요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열면은 이렇게 등도 있고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품 같은 거 올려놓고 화장하는 것 같대겠죠? 그리고 얘는 신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역시 문을 열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휴대폰이랑 카메라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거구인데 이렇게 거구인 여자가 앉았는데도 옆에 한 명이 더 앉을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2인용 시트 아니고요 1인용 시트 맞아요 진짜 넓어요 대박 나중에 침대 만들어서 다리 뻗는 공간이 있습니다 얘는 엔터테이먼트 리모트 컨트롤 이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고요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고요 사물함을 열어보면 헤드셋이 하나 들어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입니다 안전 벨트를 했는데 지금 이게 되게 뚱뚱해요 완전 완전해 보이는데 오잉 키우마세이오 오잉 한국어 네 오늘 나의 메뉴는 항상 오늘은 반사해? 그러면 먹기 전까지는 먹기 전에 먹기전에 밥을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놀고 싶을 때가겠습니다. отпуска가 몇 시간을 잘 하죠. 감사합니다!!! 여기에 계란부터 공식을 줍니다. 이것은 Singapore에 상하이 밥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샹아이 생기부터 신가포re 밥을 먹을지 아니면 아침에 먹을지 아침에 3시 반에 먹어야 되는데 아이에요 입방됩니다 부상됩니다 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